사명권이 옳은 것인가 과연 사명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후반부에 나누도록 하겠고요. 여기에 목소리를 붙이는 분이 또 있습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. 오랜만에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방금 얘기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. 김성환 평론가. 4편만 주로 사면하고 선택적인 사면 이미 충분히 했다. 포용의 정치 절실합니다. 그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. 어쨌든. 사실은 김동연 지사는 정치 관련된 현안을 잘 얘기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 궁금증이 있습니다. 김동연 지사 면제당 소속 아닌가요? 그렇죠.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얘기할 수 있는데.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.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 사면에 대한 목소리를 냈을 때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누무현 문재인의 적자라고 하는 그리고 또 그 계보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김경수 전 지사를 민주당에서 사면을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?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나요? 저는 보질 못했거든요. 사면을 한다고 알면 다 환영할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면을 해주든 안 해주든 자꾸 김경수라는 이름을 거론한다는 거예요. 이게 야권에서 거론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은근슬쩍 여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야권에서 바라볼 때는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자꾸 이런 거론하게 만드는 게 이게 오히려 분열 공작이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냈다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건 없겠지만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거라고 이렇게 저는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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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